마스터 웨이브 마스터 웨이브 마스터 웨이브 펌 조꼬 이거 결렸지? 에너파스인거라고 이야기해줄래? 안그럼 나 울거 같애 어 왜?! 왜? 좋았나? 살고 죽고 파라기 진짜 짱 싫겠지만 버티려 참고하라고 참고하라고! 레아도 안나갈 회주 표정 número 가리너프 패딩! 펑 속점 뒤집기 방금 콤보 진짜 잘 때린 거예요 비같은거 좀 안 먹었나? 비같은거 좀 안 먹었나? 안 돼ㅜㅜㅜㅜㅜ 으어 펌 펌 펌 퐁 음 그랬죠? 아니 왜 놔봐아! 쫌 쫌 쫌 쫌 정신 챙겨 느려 푸들푸들 죽고 힘이 이제 그렇죠 디엔드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노우 노우 플로디 노우 헬 굿 으으! 펑! 베리베리 굿 콤보!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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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진짜 저거 뚫었으니까 게노다빈 안줄 수가 없음 그럼 기술 보막을 못한다 아아.. 실패 그냥 쭈안 안 들려지마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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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크로야 스페셜 앉아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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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했지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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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개 웃기네 내가 잘한 거지 폼탄 타이밍 강등 그렇지 아 갑자기 스프리가 확 떨어지네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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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안나온다 기대하지마요 그런거 기대하고 있어 역시 맥크로야다 감사합니다 라스트 보내버립시다 짠손 슈우돌 아 미안 발목이 더 빠를줄 알았거든 그리고 짠손이 없어서 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네 카운터 좋고 오 나이스 가자 이번엔 끝내자 아니 흼랑을 왜 버블 금지해 그럼 나 못먹고 살라고 핀자 궁디 찰지네 헤헤헤 흤랑 흰 흰 흰 흰 한수받습니다 매크로야의 승리 오효 잘했다 음 폭탄 엄청 터졌을걸요 이거 우리 유튜브 편집자 고생 좀 하겠는데 꼬찌 꼬찌 주세요 아 아니 아니야 이거는 너무 속물 같아 아니야 속물이면 못해 나 잘했어 열심히 했어 아닌 말고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한 인근 강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빠웨이